어휴, 얘 너무 이놈어. 그치, 얘 줄봐. 응? 이거? 이거? 핸드폰 케이스 완전 웃겨. 이거를, 이거를... 근데 아주 어마어마했죠. 카메라 하나만 가리. 이게 제가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 핸드폰 케이스가 그런지. 용감하지, 용감하지? 사진은 찍혀요, 저게? 찍혀요, 다 찍혀요.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저 카메라 하나, 렌즈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죠. 대충 살짝 시리즈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겨, 태어난 김에 사는데. 이게 여기 안이라고 되잖아, 여기야. 여기 안이, 여기 안이. 이게 대충 잘하는 거잖아요. 아, 나 정말 그걸 보고 이제 팬분들이 그 케이스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그래. 다른 기준의 핸드폰으로 케이스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팬분들도 비슷하시네요. 팬분들도 똑같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핸드폰 케이스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아유. 그렇구나. 수업 많이 받으신 거.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20개.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받았어. 어머, 어머, 어머. 그럼 뒤에 10개가 다시 온 거? 그렇죠. 웃기다. 아, 내 이름이 새겨지네. 아, 리미팅이네. 이건 내 핸드폰이랑. 제발 이거 맞아서 좋겠어. 맞다, 맞다, 맞다. 맞아. 다행이다. 아유, 예쁘다. 예쁜데, 예쁜데. 오케이, 오케이. 슈아야, 슈아야. 이제 탈출하셨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